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인데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방법이 속일거리를 갖는 거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현역이다. 평생현역 엄청난 숫자인 거죠. 사실 거의 대부분은 다시 재취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50대의 재산 평균이 보면 6억인데 총자산이 거기 5억이 순자산이고 부채를 뺀 5억 중에서 4,300만 원이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평균 순자산은 5억 정도인 거군요. 그렇죠. 5억에서 부동산 4,300 빼면 7,000만 원 남잖아요. 그 밖에 안 되는 게 현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생활가 모자라니까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모자라지 않더라도 뭔가 일거리인 편안이고 소일거리를 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인데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방법이 소일거리를 갖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도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평균 수명과 퇴직 후 시간은 지금 얼마나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균 수명이 83.6세거든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을 확률, 내 연령. 그러니까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1980년생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44세거든요.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젊은 분들은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퇴직 후에 얼마나 긴 시간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고 저는 표시를 하는데요. 51.8세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 직장인의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인데 그러면 52세에 퇴직해서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과정해도 퇴직 후의 인생이 31년인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현역 시간은 엄청 바쁘죠.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면 좋겠는데 퇴직하고 나면 이 시간이 잘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다.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15시간이에요. 12만 4,465시간을 1,915시간에 나누면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 생각하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이 들은 말이 뭐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인생도 무지한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지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 모자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우리는 모자란 사람이 대부분 7, 80%다. 왜냐?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때가 50대인데 50대 가구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평균 총자산이 6억 450이고 부채 차익금이 1억 700이에요. 빼면 4억 9,700이 순자산 자기 자본인데 여기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에요. 얼마 남느냐? 7천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7천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가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집이 아까 일본 제 친구 그런 식으로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돌아가는 거는 비슷한데 그러면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봐 생활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그 정도라고 그랬죠?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 지금 작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노력연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68%밖에 안 되고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의 74%고 1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60년대 생으로 가게 되면 아마 100만 원 이상이 한 절반쯤 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현재로는 그래요. 퇴직연금도 작년에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에서도 알아봤더니 1인당 평균 4,8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개인연금도 계좌수 나눠보니까 1인당 평균 1,800만 원이에요. 두 개 다 합쳐봤자 한 6천만 원 정도 되나? 1, 2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남는 게 뭐냐면 달랑 집안 차예요. 근데 그 집이 돼 노후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노후대비는 평생 현역으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보람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혹시나 평생 협력을 좀 실천하는 분들의 공통점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런 걸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내 임금과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역량도 살리는 분들. 그러니까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생활비가 남는 분들도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시내 인류호텔에 헬스클럽 가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에 탄 사람 다 모였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 오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있던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요.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하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생활비가 충분한 사람도 취미활동이든지 또는 사회공헌활동이든지 그걸 겸한활동이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세 번 맞이하는데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뭔가 허드린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인생 정년이 있다. 그래서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세 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은 우리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인데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그걸 겸한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확신한 노후 대비는 평생현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평생현역을 얘기하면요. 가끔 어떤 분이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남자분들이 사실 요즘 열심히 일하고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3시기 같고 0시기 같고. 그런 말 들으면 꿀따고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들 자기 부인만 그렇게 자기한테 야속해가는 것 같던데 대한민국 부인들이 다 똑같다. 대한민국 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부인들이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잡아야 돼요. 증거를 얘기해 주는데요.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를 보내 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 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최고냐. 보시다시피 뭐 요리 잘하는 남편 싹싹한 남편 뭐 운동 잘하는 남편이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대요. 근데 지금 일본은 더 난리예요. 보세요. 일본의 가정 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기라게 생겼어요.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고급증 심의장괴양 키친틀이가 뭐냐면 주방에서 술 홀짝짝 마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인들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꼭 커플 문제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아니면 허락받고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되면 이혼이고 거기는 문제가 나이 들어서 생기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대책이 필요한데요. 노후에 은퇴 빈곤에 빠지는 리스크가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둘째는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세 번째가 중대 질병 걸리는 리스크예요. 세 번째가 자식한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 그리고 다섯 번째가 황혼이혼 리스크거든요. 황혼이혼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니까. 근데 일하는 게 황혼이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선 이혼 건수를 보면요. 1970년대에 1만 5천 건 정도 했어요. 연평균. 근데 2022년에는 9만 3천 건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에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그게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였거든요. 이게 2022년에는 37%예요.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잘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 참다 참다 못해서 애들 결혼해서 나리다공원에서 신혼여행 떠나고 나서 이혼 선포한다고 해서 나리다 이혼 뭐 이런 게 해가지고요. 황혼이혼 때문에 일본이 난리였거든요. 근데 이혼 건수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 건수 1등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황혼이혼이 난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이혼 건수의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21% 정도인데 우리는 37%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혼의 사유를 들어보면요. 3대 이후가 뭐냐. 성격 차이 첫째가. 둘째가 돈. 셋째가 외도였거든요. 여기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했대요. 그게 이유입니까? 근데 현실이 일본도 우리나라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소일거리가 중요하다. 은퇴 후에도 꼭 일해야 되냐고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 돼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근데 거기서 제가 한 사람 딱 예를 들면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 고급 공무원인데요. 연금 있지 퇴직했지. 한번 신나게 놀자 놀았대요. 웬걸?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 놈인가 너 오늘도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분을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네. 취직해야지. 어디에 했냐. 요즘 주간노인보호센터라는 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중요한 일거리에요. 여기 가서 이분이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노인들 자동차를 모시다가 센터에서 같이 놀고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이거에요. 근데 요즘 주간노인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그분 때문에 거기는 딴 데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냐면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져 주고 집에 없으니까 제가 그 수기를 읽었는데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그만큼 남자분들한테는 소홀거리가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일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일하라고 그러면 막 신경이 나거든요. 없어요. 현재 있는 직업이 2033년이 되면 47%가 사라진대요. 청년 시력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뭐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창직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일이 많이 생겨나요. 5년 전에 우리나라 정직 동료진 직업수가 1만 7천 개였는데 그때 일본은 2만 5천 개. 미국은 3만 6백 개. 생각기간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사실은 펀드 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업이 잘 되기 위해서 투자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저의 노후의 일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뭔가 미래의 직업하고 연관시켜서 새로운 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평생현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택귀를 살리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남과 차별화시키는 노력. 김상무, 박상무가 아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최고 전문가야. 저는 제가 77세인데 왜 강의를 나를 불러줄까 요즘 생각해보면 재무설계와 인생설계를 접목시켰기 때문에 불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점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나를 불러주겠지 아니고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네 회사가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를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하시지 않을래요. 그런 제한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한력. 저도 미래에셋 갈 때 바뀌는 회장 그분한테 제가 하고 있는 자료 다 모아가지고 미래에셋이 투자기업 연구소를 만들면 이러이러는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한서 같이 보내가지고 만나서 일하기로 해가지고 9년 동안 거기서 일한 거예요. 제한력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좋은 회사에 있다가 가면 그 회사 형편없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왜 이렇게 이런 것도 못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나한테 돈을 100만 원 주면 왜 줄까 돈값을 해야 되고 또 후배들에게 경쟁자로 비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일자리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아쉬워서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로 했는데 또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봤는데요. 어떤 분이 재벌그룹에서 임원하다 나오셨는데 갑자기 뭘 할까 하고 보니까 택배 분류한 데를 가봤대요. 무지게 힘든 일이래요. 만약 돈 때문에 때문에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주기였대요. 운동해서 빼나 일해서 빼나 마찬가지겠다. 몸무게 뺄 요량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그새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한대요. 그런 거예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이런 건 쉽지 않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회사장한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반 인생은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